오빠... 어떻게 된 거야? 오빠... 성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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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여기 좀 앉으세요, 네? 좀 쉬세요, 쉬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물 좀 드세요.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이냐.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이야.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이냐.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이야. 아, 뭔가 사정이 있겠죠. 할머니,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, 에이? 아이고. 성민아! 지우야! 수빈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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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병원에 데려가야겠어. 제가 억울까요?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. 왕아! 뭐? 결혼식 갈 구급차를 왜 타? 올 거라고, 올 거야. 야, 성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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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아... 신랑이 도망간 걸까요? 그런 것 같죠. 아..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네, 잠시만요. 연회팀에서 식사 준비한 거 어떡하냐고 묻는데 신랑 측에서는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. 아... 성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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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! 침착해. 너희들 따라가면 빨리! 빨리 나와! 아! 땀이면! 박스쇼. 하아... 오오오! 왜왜왜? 어! 죄송해요. 아니. 하... 나 진짜 아파, 씨. 아, 씨. 네가 왜 여기 있어? 누구세요? 너나 비행하냐? 니까짓 게 뭔데? 너 니네 언니한테 전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. 너도 크게 벌받는 날이 올 거다. 제일 앞자리에서 관전해 주마 내가. VIEW